셀프캠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시각은 12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셀프캠을 들었냐고요?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셀프캠에 분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셀프캠을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초청 게스트가 있는데요. 스누파 플레이어 5분 찍으면 5분 다 나오신다는 그 유명한 최영근 씨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그런 의미 없는 영혼 없는 것들은 나오지 않아. 방송에 써먹을 수가 없어. 먼저 퇴근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부서진다 부서진다. 앞에 이거 질 좀 치워 주시겠어요? 차가 못 나가고 있거든요. 이봐라! 벤치 아니에요 벤치? 빨리 데려가라! 이리앗! 이봐라! 여기가 또 인천의 카페 발로라는 곳이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이성 씨? 여기 이름이 발로잖아요? 네 맞아요. 잠깐! 뭐 발로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발에, 발에 관련되면 안 돼요. 뭐야 그런 말 하지도 안 하는데요. 뭔 소리지 여기? 진짜 몰아가기? 계속 이어서 해보세요. 여기 발로라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CF라든지 영화, 뮤비에 촬영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이 촬영했습니다. 여기가 그 뷰티 인사이드 촬영장이에요. 맞아요. 저기 뷰티 인사이드 있어요. 어 거울 깨졌네? 왜 깨졌냐? 깨진 거울 보면 안 좋은 거 알지. 아! 아 아파. 아 아파. 베인 것 봐. 아 베었어 손가락. 손 날치. 나도 손 뵀어. 어디요? 여기, 여러분 여기 보이대로 손 뵀어요. 손 뵀네. 아이고 피나네. 현재 시각 새벽 5시 반. 현재 시각 새벽 5시 반. 12시 28분인데? 5시간을 늘려버리는 상호 형님의 클라스. 아 저희 이제 한 3분에 2 찍었네요. 거의. 지금 거의 한 막바지를 달리고 있죠. 막바지. 막바지 입으셨네요? 아 막바지 입었어요. 아. 방금 막바지 입으셨네? 아 힘들어. 막 못 입으셨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네. 힘들다고 생각하면은. 네. 진짜 힘들어지는 법이에요. 아 힘들어. 근데 수현이 형의 옆에 계신 분은. 계속 힘들다고 한 10번을 말한 거 아니에요? 어? 저기요. 오래 부르는 것도 진짜? 죄송한데 이게 요즘 사회인들의. 네. 요즘 문명인들의. 네. 그런 이제 고질병이에요. 이렇게 핸드폰만 보는 거는. 진짜 핸드폰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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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압수. 이제 핸드폰 못 해. 핸드폰 안 하고 게임. 한 번만 정하면. 힘든다. 핸드폰 안 하고도.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맞아요. 주세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삼행시 같은 게 있죠? 삼행시 갈게요. 자 핸드폰으로 삼행시 갈게요. 만약에 진짜 기똥치하면 핸드폰을 돌려둔 거 같아. 자. 이 핸드폰이. 점점 다가갈 거야. 자. 자 다가갈게요. 자 핸. 자 핸. 아 생각할게요 5초. 5. 자 다가갈게요. 4. 3. 2. 멀어져간다. 어 계속 시작한다. 사라져간다. 오케이. 핸드메이드로 스프를 만들어서. 오. 좀 다가갔어. 좀 다가갔어. 핸드폰 좀 다가갔어. 오 핸드폰 좀 다가갔어요. 자. 준비됐어요? 드. 드라이하고 바삭한 튀김을 만들고. 오. 쪼끔 다가갔다. 쪼끔 다가갔다. 마지막 갈게요. 폰. 폰으로 찍어서 먹으면. 자. 내 주머니로. 쏙. 자 일단. 지금 다른. 어. 어떤 형들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누가 촬영하고 있죠? 자. 너롱을 들고 있어. 아 지금 세 갱이 하고있네? 스킬. 마술사네. 마술사 나 마술사 마술사 나 마술사 아 피곤해 아 피곤하긴 한데 피곤하다고 말 안 할거에요 야 우선이 너무 잘 나와요 있어요? 장세빈인데 죄송해요 둘 다 잘해 잘하는데 어 진짜 부럽다 둘 다 내꺼잖아 스텝분이 찍어준 거 있는데 좋아 내꺼에요 스텝분이 찍어준 거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진짜 잘 나왔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어때? 세빈은 볼 줄 모르네 어때요? 너무 과해요 죄송합니다 원래 세빈이는 아무것도 안해도 예쁜데 괜찮아요? 세빈이는 아무것도 안해도 예쁜데 괜히 얼굴에다 붕취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생얼로 가는걸로 생얼로 해야죠 생얼로 자신있습니다 다음부턴 생얼로 다음부턴 생얼로 다음부턴 생얼로 다음부턴 생얼로 다음부턴 생얼로